是非 الأ reporters evident You don't want people off I like your beliefs 1 2 欸 1 2 commonly 2 2 1 2 spouse 1 2 親 2 1 2 親 2 親 2 親 하나 굿 굿 굿 굿 나이스 어 좋았어 그건데 한번 한두 번 해서는 낮춰지는건 아니고 계속 연습을 해야해 나의 낮출수록 리듬을 생각하기 잘 안되네 리듬을 불어서 아까 옆에서 봤는데 공이 만약에 그냥 주고받아봐 천천히 하나 여기 오면 그냥 박자만 맞춰서 이 정도만 리듬만 생각해서 딱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도우기가 칠때 공이 날아가고 그래 그냥 가볍게 맞춘다는 느낌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1구가 공이 높게 올라가서 저 사람이 때릴때는 맞춰서 가도 상관없는데 앞사람한테 걸리기 작아하면 박자를 높게 타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걸리면 짧게 가야지 거리가 짧으면 리듬도 빨리 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은데 오 좋다 나이스 높게 타지마 하나 둘 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들어오는게 네가 해봐 네가 여기 푸싱 때려봐 아 싫어 해봐 왜 보라고 해보라고 뭘 네가 느껴보라고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네가 정면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 아니 많이 좋아졌는데 워 km 워 오 오 빨리 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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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터치 한번씩 해줘야돼 이런걸 이겨내야 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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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왜 세 번이나 잡냐고 봤죠? 똑같이 봤죠? 세 번을 튀어나가네 내가 어떻게 했다고? 아니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그쵸? 똑같이 됐죠 비슷하다 한 번 하고 빨리 다시 돌아와야지 밀리면 박자를 좀 더 빨리 잡아 밀리면 박자를 빨리 잡아 지금 힘드니까 옆으로 빠진다 앞으로 넣는 연습을 해야 돼 때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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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니까 어깨 어깨 쓰잖아 그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니가 잘못 쳤어 해약 오 오 오 때려내 때려내 우윗 퀄리티 와 나이스 퀄리티 포윗 퀄리티 호윗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양쪽으로 다 빼봐 놓는건 여기다가만 놓을게 아니 니가 요기 때려봐 때리라고 가볍게 오히려 이렇게 빠진다 이게 이제 도웅이가 가볍게 때리면 공을 저한테 하나 주고 뺀다 생각하고 직선 하나 대강 하나 그냥 빼기만 해봐요 이거 저 원리좀 알려주게 응 아니 직선 대강 뺄 수 있게 줄테니까 해봐 다시 해봐 언더하고 올리고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해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대강 빼고 대강 그냥 자연스럽게 빼봐 다시 하나 하나 둘 준비 둘 다시 더 때려 더 때려 더 밀어 그렇지 내가 방금 지금처럼 밀려야지 아까 말한게 이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앞사람이 딱 잡으려고 서있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공을 그냥 앞사람한테 보통은 직선 주고 대각 빼라고 하면 앞사람한테 주고 앞사람 잡으라고 주고 대각으로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이 여기까지밖에 안하면 이사람이 세게 때려버려요 그러면 대각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구 자체를 길게 친다고 생각해요 앞사람한테 걸려도 뒷사람한테 친다는 느낌으로 저기 뒤에다가 그래야지 이사람이 조금이라도 밀려서 잡아야지 주고 여유있게 빼는데 앞사람한테 주고 잡으려고 하면 앞사람한테 주고 잡힌거는 빼기가 힘들어요 마지막거 내가 밀리게 내가 계속 똑같이 서있어 볼테니까 그렇지 더 밀리게 내가 둘 둘 준비 그러니까 공이 지금 다운걸 안 꽂혀오는거는 다 칠 수 있다니까 네 세게 잡아봐 세게 잡아보라고? 응 보통 세게 치니까 맞춰준거죠 어? 맞춰준거죠 하나 둘 둘 아 미안 잘 때려봐 그럼 이거 다 뜯게 맞지 이거 원하고 이걸 빵 뜯게 맞지 무조건 수비가 공이 쭉쭉 뻗어나가야지 유리해야지 하나만 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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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빠져나가게 쳐봐 응? 으악 으악 그래 이 사람이 밀려야지 저기 공간이 생겨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밀어서 때리는데 여기 다시 한번 해봐 똑같이 해봐 자 해봐 하나 여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 이 공을 더 이쪽으로 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잡으면 여기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사람을 이만큼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공간이 많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주고 부담없이 뺄 수 있잖아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잘 가요 안 빠지면 어쩔 수 없는데 다시 자 하나 자 둘 다시 내가 밑에 둘 꽂아줘야 되네 그냥 가득 아씨 몸이 안 풀려가지고 미안 하나 둘 자 사이드로 빼 하나 둘 다시 이 사람을 앞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에다 공을 쳐야 되는데 앞사람한테 앞사람 서있는데에다 주면 빈 공간이 많이 없어요 둘 셋 셋 넷 둘 넷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